사랑해 주님 이 아침도 주님 사랑하는 신선한 남녀주의 종들 아루티시의 아름다운 이름 아래 함께 뭉쳐서 아름다운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재건설하고자 하는 게륵한 정성과 뜻 있습니다. 우리 서부아기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여 이를 위해서 수고하며 협력하며 애써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 용기의 양으로 강건함도 주시고 남마다 그의 사업과 생업 전체 외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기 굴욕하오나 주님 앞에 정성 모어 예물을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고룩한 재단임에 거쳐진 예물이 오메 주님 받으시옵시고 또 필요한 좋은 귀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 만대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좋은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연약해 부족에 넘어져 쓰러질 때마다 붙으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감동 감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서부아기아 여러분을 모인 귀한 동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